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뭐야? 응? 뭐야? 미션 해결에 지원해주신 마스터님 환영합니다. 지금부터 테스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모든 에피소드는 총 4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, 다른 페이지별로 100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. 각 스테이지 나가 획득한 점수로 당신의 마스터 레벨이 정리됩니다.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최고 마스터인 블랙마스터에 도전해보세요. 캡틴의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캡틴은 캡틴 카드를 이용해 팀원을 이끌고,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제한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해야 점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. 모든 마스터는 각 스테이지 입구마다 있는 마스터 존에 M키트를 가져다 대어, 각 스테이지에 대한 미션 영상을 확인해야만 합니다. M키트를 마스터 존에 가져다 댈 때는 M키트를 뒷면에는 M의 로그 부분에 맞춰주세요. 각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미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 영상을 보지 않을 시 미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 Aus-Ten Cae Verство 퇴입하는 저의 반응을 명절히 무한 fa journal. 아 떨려. 자. 들어오가요. 이걸 태깅을 하라고 했지? 어? 나 웃고야 하는데 안 돼! 무서워! 어휴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안 돼? 아악! 안 맞어! 안 돼! 안 맞어! 왜! 거기서 옮나? 해장 안 바뀌어 왜? 뭐 가면 될 것 같은데? 뭐야 뭐야 너무 깜깜해 우리 근데 이번 거 되게 수월하게 지나 온 것 같아요 아 어떡해 무서워 진짜 깜깜해요 저 먼저 갈게요 따라와요 잘 따라와요 이거 뭐야 완전 깜깜해요 뭐 타는거야? 나 간다 선배 조심해요 잠깐만 잡아줄게 너 왜 이렇게 깜깜해 엄마야 조심해 조심해 뭐야 잠깐만 다 내려올거야 선배 어디 있어요? 선배 어디 있어요? 여기가 어디야 잠깐 여기? 막 갔어 잠깐 나야가 나야가 지금 몇 개 찾아서 저 3개인가 찾아서 여기 있어요 선배 여기 있어요 에미입니다 에미야 에미야 어딘지 에미야 불 좀 켜봐라 어떻게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20주밖에 안 남았어요 에미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? 여기 여기 선배님 나와 여기 여기 찍어 찍어 어디 어디? 여기 밑에 손 여기 저기 저기 불빛 있는데로 가요 여기요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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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뭐 어떻게 하는거야? 야 이거를 그림을 클릭을 하고 클릭 확대되면 하는거야 아 여기 있다 다 찾았어요 으아 깜짝이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으아 깜짝이야 으아 어떡해 6초 남았어 6초 안 돼 어떡해 시간 종료됐어 빨리 일단 진입 진입하래요 일단 됐어 됐어 와 이거 뭐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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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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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먼저 가요 아 나 이런거 TV에서만 봤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? 무서워 이거 다 하면은 맞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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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따가운 거 아니야? 선배 괜찮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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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앙 으앙 으아 으아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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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 봤는데 뭐래요? 선배 선배 어 어 선배 오 으어 나 안 닿았는데 뭐해요? 안 닿아! 아 진짜! 빨리! 아 진짜! 아 진짜! 주연아 안 돼! 뛰어다녀 그냥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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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! 빨리! 빨리! 누르고 있어요! 누르고 있어요! 어? 잘! 왜요? 왜요? 이거! 됐어? 라스트 라스트 존! 선배 여기서 대야 되나봐요! 어딘가에 ź prt 10초ury 잘 써야 돼요 inici단op 저희 통화했나요? 점수 한 번씩 확인할게요 선생님 3점 나오셨고요 이제 3점 나오셨어요 두 분 다 블루 마스터 나오셔서 어떻게 같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블루는 상승 아니에요? 블루부터 노래백이라고 부딪혀 하신 거예요 진짜요? 잘 있어 저희 그러면 한 번 더 해드릴까요? 한 번 더 해볼까요? 잠시만 끈적이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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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